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최명섭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총체적 조작 공화국이 다 됐습니다 국정 지지율, 경제 지표, 고용률, 부동산 가격, 코로나 확진자 통계 등등 믿기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통계청장도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런데 왜 선거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의심해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최명섭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림과 동시에 하단에 SBS 방송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취업실적 조작 매우 심각 결과 나오자 숨긴 정부 2021년도 9월 14일 SBS의 나이트라인의 그런 방송 내용입니다 2분짜리 그런 방송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취업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상담사들입니다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쉬쉬해왔고 정부 공개 소송에서 진 뒤에야 마저 못해 공개했다 2019년 2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제목이 사망자 구직신청, 취업처리자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취업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조사를 했지만 조사결과는 비밀에 붙이고 말았다 그 보도에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위 취업실적을 통해서 취업통계를 만들어봤고 그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선거결각은 경선결각은 마구조작하는 세상에서 이런 제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통계 조작점도는 아주 식은 죽먹길 것입니다 근데 10월 19일날 중앙일보에 김태화 기자가 일반인들의 궁금함을 기사화했습니다 제목은 대선 때 41%였는데 지지율이 지금도 40% 이게 말이 돼요? 문재인 지지율의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년 반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불신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정운용이 문제투성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변함없다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야권의 주장입니다 진짜 여론조사가 엉틀일까요? 중앙일보 취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불신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 여론조사 기관 임원들이나 정치평론가 그리고 일부 대학 교수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남긴 150여 건의 여론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전문가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150여 건의 그런 의견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완전히 사기입니다 표본 추출할 때 기본적으로 문 지지자를 무조건 41% 집어넣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많이 잡아줘도 20%도 안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또 L님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냥 조작입니다 조작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통계청장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정권의 권력 비리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여론조사 조작질입니다 댓글 가운데 얼추한 80% 이상이 지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의견과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민심과 달리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을까 그 비밀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 공공연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2018년 8월 9일 날 SBS 방송의 나이트라인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방송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드루킹 이렇게 주장하다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유지 도와달라고 부탁 대단한 것이죠 김경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재소환 조사가 오는 9일 오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의 김모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관리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취재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새로운 진술은 대선 이후에 김경수 지사를 만났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 시민인 호식 리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임기 끝까지 40%의 지지율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와야 여당이 조작에서 승리해도 국민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괜히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본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여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 드루킹이 부탁받은 내용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국정이 아무리 곤두박질 치더라도 40%는 끄떡없다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본 게임을 위해서 40%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무슨 호재를 만들어서 다시 띄우고 그것에 맞춰서 결과를 또 만드는 그런 일들이 뭐 그게 4.15 총수인지도 똑같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통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손을 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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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